저는 컴퓨터 게임이나 영화에서 재미와 관련된 남자의 본능을 이용하는 방식을 운동 프로그램 개발에 응용하면 작심삼일로 끝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쥐어짜면 남자의 사냥 본능, 몸싸움 본능, 전쟁 본능, 가족보호 본능 등을 많이 자극해서 재미를 많이 주는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흑자헬스에 따르면 남자들이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휴식 본능이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사냥, 부족 내 몸싸움, 부족 간 전쟁 등의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쓰기 위해 평소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도록 남자가 진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진화심리학설은 격투기 선수나 바둑기사가 실전에서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쓰기 위해 평소에는 가만히 쉬기만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만큼이나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할 때가 많은 이유는 시험 볼 때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쓰기 위해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다수 학생들에게 학교 공부가 재미없기 때문입니다. 휴식 본능이 그렇게 엄청나다면 남학생들이 친구들과 몸을 열심히 쓰면서 노는 대신 가만히 쉬고 있을 겁니다. 컴퓨터 게임을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는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서로 뒤엉켜서 뒹굴거나 뛰어다니는 놀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사냥채집사회에서 남자들이 사냥, 부족 내 몸싸움, 부족 간 전쟁, 가족 보호 등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몸을 쓰는 훈련이 여자보다 더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몸놀림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큰 재미를 느끼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놀이와 학습을 반대말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번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 재미와 놀이가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놀이와 학습이 반대말처럼 된 이유는 사냥채집사회와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매우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원시사회에서는 사냥과 싸움을 잘하는 남자가 출세했겠지만 현대한국사회에서는 영어와 미적분을 잘하는 남자가 출세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포유류 사냥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엄청난 돈을 쓰면서 사냥을 하는 등 일부 남자들은 어떻게든 사냥을 하려고 합니다. 남자가 사냥에서 큰 재미를 느끼도록 진화한 것이 중요한 이유로 보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낚시에 미쳐 사는 이유는 낚시가 과거 우리 조상들이 했던 포유류 사냥과 꽤나 비슷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남자들이 많이 즐기는 컴퓨터 게임에는 사냥, 몸싸움,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게임 제작사에서 재미와 관련된 남자의 본능을 이용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흑자 헬스는 인간의 뇌가 새로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헬스장 등록을 해놓고 작심 3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재미를 많이 느끼는 컴퓨터 게임이나 스포츠를 접하면 그것이 처음이라 하더라도 금방 빠져듭니다. 보디빌딩식 웨이트 트레이닝은 원시 사냥 채집사회의 남자의 번식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을 법한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근육을 키우면 사냥, 싸움, 가족 보호에 도움이 되고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졌겠지만 원시 사회 남자들이 웨이트 트레이닝 방식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인간에게 휴식 본능과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습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요인이 헬스장 작심 3일에 약간이라도 기여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자의 진화한 본성상 웨이트 트레이닝이 큰 재미를 주는 운동이었다면 그런 것들은 쉽게 극복되었을 겁니다. 저는 컴퓨터 게임이나 영화에서 재미와 관련된 남자의 본능을 이용하는 방식을 운동 프로그램 개발에 응용하면 작심 3일로 끝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쥐었자면 남자의 사냥 본능, 몸싸움 본능, 전쟁 본능, 가족 보호 본능 등을 많이 자극해서 재미를 많이 주는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운동 프로그램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돈 많은 남자들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사냥 채집 사회식 운동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대중화의 길도 어느 정도 열릴 겁니다.